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우리 마사지 받으러 가요! 건전이에요? 건.. 건전이에요? 아니 건전이에요! 저거 뭐야? 아로마 테라피야 뭐야? 헬로우 아.. 쓰있래? 자, 요거는 잠시로 앗셋판을 하고 그럼, 확인하실 수 있나요? 와, 방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엄청 많지? 뭔가 좋은 거 같아 저쪽 가면 사우나 저쪽은.. 1인 마사지 하는 곳이에요 진짜 큰 태룡 스타일 진짜 큰 태룡 스타일 이거 보면 끝이 아니라 저기도 있고 저 골목에도 있고 흘릴까스 무언가 나쁘지 않았네 뜨고씰 오, 좋다 이거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또 회장 중이야 또 회장 중이야 지금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 타이고래 하지만, 당신 알지? desse 저희는 한국인들이 망해서 진출하는... Approx country 저희 계속 마지막으로 그럼 당신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에 contr ett möglichst 이 Grande?? 당신 생각 Having sex 너무 잘 어울린다 네, 우리 3개 조약 4개 조약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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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o 하나 잡을 será 위대 위대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